탁스 로마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데 옥타비아 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원론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로 그렇게 추대되는데 그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약 200년 동안의 평화 그걸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평화는 이 탁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의 평화입니다. 그에게 지별을 받는 소수민족이나 또 식민지 민족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력 착취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는 폭력에 의한 힘으로 만든 가짜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시기가 이 탁스 로마나가 이루어졌던 이 시기가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고 오늘 오장에 왔는데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도 이런 정서 속에 환정 속에 주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막 출발한 신흥전교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 또 로마교의 성도들은 상당수가 여전히 이 팍스 로마나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장의 말씀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힘에 의한 강압적인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평화를 소개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자. 이 평화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주어진 평화를 소개합니다.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자라는 이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누리자라기보다는 누린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조건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적대 관계를 창산하고 난 우리는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어진 건 죄 때문이잖아요.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람끼리 잡아도 힘든데 어디 행복이 있고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은 사실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통치권의 사움입니다. 여전히 종교인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는 그저 나를 돕는 작은 도움이 정도이고 신앙조차도 도구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이제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소를 통해 그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해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소의 추구심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드리워졌던 그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평화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이 기쁨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평화가 원천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복잡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잃어버리고 요동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바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으로 만들어진 이 평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또 한 단계를 더 넘어서는 즐거움을 2절에 소개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화목하게 된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선 우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표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고 또 죄가 주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코를 박고 땅만 파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뒤로 누워서 비로소 하늘을 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복음을 제시할 때 반드시 단계적으로 설명되는 구절이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 구절을 이미 배웠습니다. 보통 상륙법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 죄는 우리를 심판, 절망, 영원한 죽음으로만 이끄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아버지의 영광, 하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로 망가진 인생은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눈이 나쁘면 눈을 다치는 게 아니라 이마가 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다 무너져요. 구름통에 빠지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듯이 죄로 가득한 그 눈으로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비로소 그 은혜의 자리에 서면 이제 개한수술을 한 것과 똑같이 우리 눈이 믿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로마스의 앞부분 5장의 앞부분은 4장까지 이루어진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게 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즐거움을 소개하는데 그 즐거움의 한가운데 바로 이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죄를 끝내고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하게 뭘까? 대부분 대충 이해는 되지만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천국과 같은 말이다. 여러분, 천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의 즐거움에 정말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광고 문구 같습니다. 기독인의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데 인생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좋은 날보다 슬픈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웃을 날보다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독인은 이런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린 믿음의 눈으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너무 금방 지나가고 정말 시편의 표현처럼 눈 한 번 깜빡거릴 것 같은 밤의 한 경점과도 같습니다. 더 덥고 허무하고 아쉽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요새 여행에 다 환장을 했잖아요. 우리가 못 가서 항공권이 바닥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20년, 30년 계속 헤매고 다니면 거지죠. 방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여행이 즐거운 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찰나 인생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주목받아도 그게 거기인데 후회뿐이고 허망한 뿐인데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대단히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열린 하늘 영광을 보는 그 일로부터 말미암은 이 즐거움은 이 기쁨은 대단히 안정적인 이유가 나의 상태에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 헬라의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이미 우리는 들어갔고 그 결과는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어떻게 왕의 총회를 받아서 최측근이 되거나 또 정말 주요 몇 사람 중에 되었는데 그거 뭐 사극이 원래 그런지 모르지만 정치판이잖아요. 언제 그 자리를 잃어버릴지 몰라요. 역적으로 몰려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왕의 눈치를 본다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끄떡 없습니다. 자 이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당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광야 같은 길을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도 이 즐거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좀 복잡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알미다라는 이 안다라는 동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뭘 이걸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막 닥쳐오고 죽을 것 같더라도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그 끝이 아름답다는 것 그 소망의 나라에 나는 깊이 잃고 더 나은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죠. 제가 일부에 이걸 설명해 보니까 예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딱 눈치를 채우고 그렇게 설명하면 어렵겠다 싶어서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이 알미 어떤 알미냐 하면 우리가 가끔씩 목사님들 설교 속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한 번 했어요. 한국이 축구를 했는데 2대 1로 이겼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어젯밤에 주일 예배 드린다고 일찍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한 골을 먹어서 여기 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끄떡없죠. 왜요? 이게 2대 1로 이긴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아구 저 때 잘 막지 그럼 2대 빵 되었을 때인데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문제도 많고 눈물도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비하면 이게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얼굴이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 소망을 의심하게 되죠. 여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독인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초월적인 기쁨인데 환란 자체가 즐겁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환란은 괴롭고 힘들고 남복이 그렇고 그렇지만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환란이 주는 유익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누리게 될 축복을 알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다듬어 천국적으로 나는 그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왜? 이도일로 이겼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환란은 성도에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막 고난당한다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성경이 성도에게 고난이 면제된다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피할 거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환란을 주신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바울은 사도연견 14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적 가난에 가는 동안에 결핍, 부족, 갖가지 위험이 난무하는 힘든 땅이 그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란, 이 고난, 이 환경적 어려움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는 복으로 쓰십니다. 그 과정에 여기 복잡하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 환란은 쉽게 말하면 압박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걸 말해요. 저도 예민해서 신경 쓰면 밤에 머리 다 집을 뜯고 못 자는데요. 지금 좀 나아졌지만 정말 돌덩이 하나가 나를 눌러서 짜낼 것 같은 고통이 있잖아. 이때 여러분 이 압박, 이 스트레스, 실직, 이혼, 박해, 질병, 애매한 고난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를 내리누르는데 이때 이 환란이 인내를 이룰 수 있게 그냥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 밑에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많이 쓰던 표현을 빌리면 버티는 거예요. 도망가지. 환란이 있다고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거나 아니면 아예 도망가는 거. 제가 도망가는 이야기 많이 했죠.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하시니까. 어려우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니까. 제가 부모사 때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조그마한 철공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큰 기업도 어려운데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두 명 있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무슨 일인이 챙기면 이분이 집에 와서 파자마 입고 이렇게 있다가 그분 집이 그 동촌 조그마한 금호강 시류 앞에 집이었어요. 내 바람하면 쉬고 올게. 이러고 나가서 가장 오래 있는 건 6개월 만에 돌아오고. 그 부인이 그 여집사님이서 보고 나 미치겠다. 인간 이상한 인간이라는 거야. 아니 바람 쐬러 간다고 나가서 6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 기막힌 문제를 두고. 그러면 아내가 오만 일. 친정집 재산 다 거둘려고.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일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망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뭐 어떻게 되든지 아내 어쨌든 별로 동의를 못 받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얻어 터진 상체만 남아요. 지금 빵을 찌고 있는데 솥뚜껑을 열고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텨야 돼요. 남아있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가 연단입니다. 연단. 운동하고 나면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 건강을 신처럼 믿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음식과 운동은 건강에 정말 뺄 수 없는 양대 요소예요. 운동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운동이 힘이 드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있기도 한데 러닝하이 같은 물질도 생기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과 맞서고 고통과 직면하고 고통의 나를 그냥 그대로 두면 버티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근육. 근육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 근육이 결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연단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상화의 여정이 남아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나를 천국 사람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늘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땅에 코를 박고 있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내 나라를 소판 두드리고 끊어질 줄에 매달려서 소망을 갖고 소망이 아닌 줄인데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혼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이 정말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제가 그렇지만 물질의 줄이 끊어지면 한 3일만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건 믿고 달려왔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진짜 줄 대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소를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 그 하늘 소망을 붙잡고 칼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려면 이런 거룩한 결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알민이라 이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자식들은 아빠가 요새는 매들면 나대지마 매를 이렇게 들면 아이들이 아빠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죽이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인데 자 이런 우리의 소망이 환란의 한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또 표정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너무 뻔할지 모르지만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흥받아 되었다. 왜 이 확신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흥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는 게 또 나와요. 이게 복잡해요. 6절 7절 8절에 쭉 나오는데 8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6절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죽는 사람도 혹 있지만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할 심판받아야 될 마땅할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 죄를 인식하거나 개선할 여지나 계획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번 말하지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요새 말로 팩트해.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보면 우리는 너무 말이 안 나오고 아니 나는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수천년 시공을 초월해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이해하는 연결고리는 거기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 사랑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면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확증한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이 현재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마지막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복잡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 은혜가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 제가 죽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죽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망하기는 틀렸어요.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망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망하 자살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진짜 집으로 가는 겁니다. 헬리나우에는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세상의 고통 눈물 끝내고 진짜 집으로 가는 거니까 잠깐 있을 이 세상에 늘 결핍과 부족이 넘치는 이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 하늘 영광이 있는 집으로 가는 만질 이다. 여러분 오카논 목사님 같은 제가 얘기했죠. 수술을 하고 이러면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니 충분하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또 제가 경산중앙교회 담임을 했었잖아요. 제 전임 전임자 중에 이 봉학 목사님이란 분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뒀어요. 정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분이 80이 넘어서도 탁구를 젊은 사람 3명씩 바꿔가며 치고 젊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분이었는데 그냥 그 지역에 좀 알려진 분이어서 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위암 말기 손을 받았어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딱 받고 됐다. 너무 감사하고 전국에는 자기 친구들한테 편지 다 쓰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도목사님 내가 죽으면 난 총회장 출신이니까 아마 총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나 안되겠다. 당신이 꼭 내 죽음에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짬밥이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거기는 완전 정말 기라성 같은 종회의 거물들이 다 순서를 맡아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관례인데 여러분 그리고 편지를 다 우리 당해온들한테 다 쓰시고 정말 딱 21일 뒤에 말한 대로 돌아가셨어요. 기절하시겠죠. 저는 정말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그렇게 초연하고 그렇게 담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살면 죽으려고 맞서면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뭐가 두렵고 세상에 뭐가 무섭고 순교하는 신앙인들이 제가 얘기도 한 번 했죠.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은혜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순교자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내일 이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라고 부인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난 화영장에서 불태워져 죽을 텐데 자기는 도저히 죽음과 맞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컴컴한 돌과 목 지하에서 켜진 촛불에 손을 이렇게 살짝 안 대어봤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이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빼고 내가 어떻게 그 다음 날 기록에 보면 잘 화영을 당하고도 기쁨으로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연회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신앙인이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평화는 들어보면 참 낯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대 로마 사람들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교의 성도들만큼이나 우리도 팍스로만화에 설득되어 있습니다. 힘의 평화 가진 자의 평화 그 설득력 같아. 그래 그래 행복하지 그래야 사는 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꼭 성경이 말하는 이 초월적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 하하 이게 여러분 행축 주제예요. 여러분 그건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깃발이고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땅에 문제에 매번 연연하고 아픔을 겪지만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한다면 오늘 정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첫째 여러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로를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대로 소통하고 원천적인 이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열린 눈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를 다듬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늘 소망을 보고 그 하늘 소망을 확신하며 우리는 환한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그래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침범하고 요동할 수 없는 이 행복이 우리 얼굴에 걸려 있어야 내 삶에 드리워져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선조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좋은 전도지는 성도의 얼굴 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현재의 환란보다 장차 다가올 영광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선명하게 보일 때 뛰어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가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 안에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붕의 내내 강사무사님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았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게 될 더 큰 멋진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어느 상황과 맞서더라도 믿음으로 직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